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 질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양한 도전에 나섰다. 그녀의 이 말은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그녀의 삶은 오감 이상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느끼고 이해했다. 저희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작가, 강연가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녀의 이 말은 인생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장한다. 지식은 사랑과 빛과 시력으로 얻어진다.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언어를 배우고 지식을 쌓았다. 이 명언은 교육과 지식이 인류애와 희망, 통찰력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정되어 있지만 협력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헬렌 켈러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 의는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희망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켈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나고 새벽은 온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다. 눈을 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다.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다. 의는 진정한 이해와 통찰력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헬렌 켈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도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믿었다. 의는 작은 친절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강조한다. 어려움은 극복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켈러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면서 더욱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갖게 되었다. 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다.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는 사랑의 힘과 중요성을 나타낸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다. 켈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했다. 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성공의 열쇠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헬렌 켈러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의는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 켈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다. 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도전에 나섰다. 의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온다. 켈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 의는 이타적인 행동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의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사람은 꿈을 꾸는 동안 성장한다. 켈러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의는 꿈과 목표가 우리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 헬렌 켈러는 사랑과 헌신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의는 사랑의 힘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희망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힌다. 켈러는 희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다. 의는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메시지다.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변화시킨다. 헬렌 켈러는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의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성취들이 큰 성공을 이끈다. 켈러는 작은 성취를 통해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헬렌 켈러는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의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메시지다. 배움은 끝이 없다. 켈러는 평생 학습하며 지식을 쌓았다. 이는 배움이 끝이 없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 헬렌 켈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의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켈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했다. 의는 삶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희망은 어둠 속의 빛이다. 헬렌 켈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의는 희망이 우리를 어둠에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켈러는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의는 사랑의 힘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헬렌 켈러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의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켈러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도전에 나섰다. 의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다.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헬렌 켈러는 평생 학습하며 지식을 쌓았다. 의는 배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켈러는 사랑의 힘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의는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다. 희망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헬렌 켈러는 희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다. 의는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메시지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을 변화시킨다. 헬렌 켈러는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의는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성취들이 큰 성공을 이끈다. 켈러는 작은 성취를 통해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헬렌 켈러는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의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메시지다. 배움은 끝이 없다. 켈러는 평생 학습하며 지식을 쌓았다. 이는 배움이 끝이 없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라. 헬렌 켈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의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켈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했다. 의는 삶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희망은 어둠 속의 빛이다. 헬렌 켈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의는 희망이 우리를 어둠에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켈러는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의는 사랑의 힘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헬렌 켈러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의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켈러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도전에 나섰다. 의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다.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헬렌 켈러는 평생 학습하며 지식을 쌓았다. 의는 배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켈러는 사랑의 힘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의는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다. 희망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헬렌 켈러는 희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다. 의는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메시지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을 변화시킨다. 헬렌 켈러는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의는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성취들이 큰 성공을 이끈다. 켈러는 작은 성취를 통해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헬렌 켈러는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의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메시지다. 배움은 끝이 없다. 켈러는 평생 학습하며 지식을 쌓았다. 이는 배움이 끝이 없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배움이 끝이 없다. 이는 배움이 끝이 없었다. bar